슬래시 사진 등호 JTBC의 아는형님 방송화면 캡처 셀럽5, 송은희, 김신영, 신봉선, 안영미, 가아는형님을 뒤흔들었다.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형님은 6.473%를 기록했다. 유류 플랫폼 기준, 이는 지난 방송분의 기록 5.614%보다 0.8% 이상 오른 수치. 지난달 27일 방송된 이중기, 아이유 편에 이어 한 달 만에 6%대에 재진입했다. 이날 방송에서는 프로젝트 걸그룹 셀럽5가 등장해 아는형님을 초토화시켰다. 셀럽5는 강호동, 서장훈을 향한 공격은 물론 거침없는 19금 토크, 상황극, 신곡 셔터의 첫 안무 공개 등 쉴 새 없는 개그로 형님들과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안겼다.